진짜 놀랬어요. 진짜 놀랬어요. 예예. 하세요. 하셨어요. 동순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. 같이 밥을 먹어도 좋고요. 같이 여행을 가도 좋고요. 나들이를 가도 좋고. 그냥 이야기 들어줄 친구가 필요해도 좋습니다.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순아 너 울자! 라고 불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 동순이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고!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려요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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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